이렇게 오늘 157 158 그리고 슬라이더는 무려 145km까지 찍으면서 계속해서 강속구를 뿌렸던 김서현 선수인데요 올 시즌 16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마저 듭니다 이 김서현 선수 강속구의 비결은 뭘까요 김서현 선수의 강속구의 비결은 저는 이 중심이동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가장 강력하고 그다음에 김서현 선수가 팔다리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치가 이 보통 제가 화살 쏠 때 비유를 많이 하는데 봐봐요 화살을 쏠 때 여기서 이만큼 당겨서 쏘면 약하겠죠?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멀리 날아가죠 그래서 김서현 선수는 지렛대 역할을 했고 화살을 이렇게 끝까지 당겼다가 놓기 때문에 공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시면 그리고 한화의 선수들이 정우람 선수의 폼을 많이 따라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이 뒤로 되기 때문에 뒤로 넘어질 수 있는데 정우람 선수처럼 중심이 앞에 있으면 모든 힘을 이렇게 집중해서 모을 수가 있어요 김서현 선수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냥 이렇게 서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박상원 선수 저렇게 던지죠 그다음에 김범수 선수 저렇게 던지죠 김서현 선수도 몸을 앞으로 모은 다음에 이 지렛대 역할을 이 오른쪽 다리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쏠 때 봐봐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몸이 쏠리면 여기서 쏘게 되죠 그쵸 이건 남아있고 이렇게 쏘게 되면 이 늘어나면 여기서 화살을 쏘면 빠르겠죠 더 강력해지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팔다리가 분리가 정말 잘 됩니다 끝까지 남아있죠 다리가 저렇게 앞으로 갔는데도 오른쪽 어깨와 팔은 뒤에 끝까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속구를 뿌린다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올라오겠죠 굉장히 쉽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또 심수창 해설위원은 김서현 선수를 야구 예능에서 미리 한번 만나서 맞대결까지 또 펼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 투구폼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김서현 선수 저도 옆으로 던졌잖아요 김서현 선수 이게 정말 리치가 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던지고 또 팔각도도 김서현 선수가 미세하게 좀 조절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110키로의 빠른 공을 던졌는데 김서현 선수는 너클볼이 115키로 120키로가 나오더라고요 다시 중계하면서 다 보셨죠 네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김서현 선수 오늘 이 빠른 투구폼 빠른 공의 비법까지 심수창 해설위원이 전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경기들 앞으로의 나날들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